흥분의 앨범 몇 시간 잤게요? 한 시간 잤어요. 지유를 위해서 고구마를 까겠습니다. 근데 이런 뮤비 촬영하면 새벽 연습 많이 하잖아요. 그게 쌓여 가지고 도구로 가면. 너 이거 보고 내가 너를 위해 다 깠단 말이에요. 한 번 더 먹을래? 천천히 먹을래? 아 너무 감동해 금덩이 같아요 금덩이 훈훈하죠?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호구마를 어머니 소고마가 아니라 호박고구마야 그래 호박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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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주세요 네 응, 와잇다요